안녕하세요 제이포니 포니언니에요 추운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와요 그래서 오늘 포니언니가 봄빛 오로라 나비가 활활 날아가는 듯한 폰케이스를 만들어 볼거에요 준비물은 제이포니 오로라 꽃빛 DIY 키트와 투명 젤리 폰케이스만 있으면 돼요 자 이제 만들어 볼까요? 제이포니 데코덴 키트 오로라 꽃빛 나비 구성품이에요 크고 작은 다양한 사이즈의 오로라 나비 파츠와 하트 그리고 구슬 진주링이 들어있어요 포니언니가 직접 만들어보고 필요한 파츠들을 구성한 키트라서 완성도가 아주 높은 제품이에요 포니언니는 화이트 핑크 투톤 데코 크림과 깍지는 만능 깍지를 사용했어요 제이포니 사이트에 구성품과 완성된 제품이 있으니 포니언니 참고해서 만들어주세요 이제 만들어 볼게요 깍지를 끼우고 폰케이스 테두리를 하트 모양으로 파이핑해 볼 거에요 윗면은 기본으로 옆으로 파이핑해 주고요 옆면은 좌우로 왔다갔다 하며 하트 모양을 생각하며 파이핑해 주세요 손에 힘이 부족한 친구들은 두 손으로 파이핑해 주는 것도 좋아요 가까이서 볼게요 왔다갔다 힘을 균일하게 데코 크림을 파이핑해 주세요 옆면도 하트 모양을 그리며 파이핑 옆면도 하트 모양을 그리며 파이핑 마지막 한쪽 면도 균일하게 파이핑 카메라 테두리는 한 줄로 빙 둘러 줄게요 자 이제 파츠를 붙여 볼게요 포니언니는 제이포니 사이트를 활용하여 만들어 볼게요 큰 나비 파츠를 먼저 붙여서 중심을 잡아주고 작은 나비와 하트 그리고 장미꽃을 붙여서 봄바람에 나비가 헐헐 날아갈 것 같은 느낌으로 꾸며볼게요 큰 파츠는 손으로 붙여도 되고요 작은 파츠는 집게로 콕콕 붙여주세요 크고 작은 파츠들이 서로 엇갈리도록 붙이면 더욱 생동감 있어 보여요 구슬과 링을 붙여주고 가운데 폰케이스 표면에는 구슬 뒤에 데코 크림을 조금 묻혀서 붙여주세요 짜잔 완성되었어요 화사하고 풍성한 봄날의 나비 폰케이스 같지 않나요? 제이포니 데코덴 키트로 기분전환 겸 다가올 봄날 폰케이스를 만들어 보세요 포니언니가 파츠를 직접 고르고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폰케이스를 가족과 친구에게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우린 다음주에 재밌는 데코덴 소품 만들기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 안녕